손님이 오셨네. 여기가 무드의 것이... 약간 무릎도 서서... 이 영화를 쓴 시나리오 작가예요. 수어 교육사.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 스키브의 김성빈이라고 합니다. 101명이 딱 들어갔다는 연락 받자마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어머니가 일찍 안 계셨고 아버지는 고3 때까지 아프셔서 대소변을 계속 제가 중학교 때부터 누나들이랑 가를 정도로 많이 힘드시다가 고3 때 돌아가셨어요. 근데 이제 한 번은 진짜 화가 나서 교회문을 빡! 열고 갔는데 저기 앞에서... 작품을 썼어요. 또 이것도 평탄하고 아주 순탄하게 진행이 다 됐고 그 영화가 표절시비에 희말린 거예요. 표절시비요? 자꾸 어떤 느낌이면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느낌이에요. 이제 와야지. 그리고 저 사회자! 12. 감사합니다.